64편을 보시겠습니다.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이거 사실은 제가 상당히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물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다. 가봤는데 가보고 결론은 아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가보기 전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추천을 해놓긴 해놨고 아무래도 제가 미심쩍어서 이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 가봤습니다 어저께 근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막혔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창고가 된다. 옆집에 땅을 침범했고 여기 큰 집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막혀있고 막다른 집이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 경매로서 2100만 원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4600만 원이죠. 이건 협상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취하 시키는 것도 이게 잘 오래롭고 그래서 이건 제가 현장을 가보고 나서는 아 이거는 제가 이게 조금 추천을 좀 잘못했다 싶으니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천을 했지만은 현장 답사 결과 별로 이렇게 이렇게 죽은 물건이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잘 안 될 걸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경제력으로 어떻게 한다? 부족한 집이에요 보면. nice movement. 공격력을 방향으로 counselors 중이요 이거от than?